스키 산업이 어마어마한 유럽 알프셀 스키 관광국은 개장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입니다. 먹고 사는 게 먼저냐, 방역이 먼저냐를 두고 충돌하는 건데, 유럽 각국 입장을 송지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오스트리아 티롤의 이슈글 리조트. 최고 설질의 스키 시설에다 클럽과 술집이 즐비합니다.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문을 엽니다. 이달 초 개장 이후 지난 17일 2차 봉쇄로 문을 닫기 전까지도 마스크를 쓴 스키 애호가들로 붐볐습니다. 정부가 크리스마스 성수기에 조건부 재개장을 하려고 하자 독일이 반대했습니다. 실제 지난 3월 이 리조트에서 시작한 코로나로 6천여 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. 방역을 위해 유럽의 모든 스키장에 문을 닫자며 투표를 제안했습니다. 스키 산업이 GDP의 5%나 되는 오스트리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. 연간 52조 원의 수입과 일자리 23만 개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. 스위스도 난색입니다. 프랑스는 업계에 반발해 결국 개장을 선택했습니다. 하지만 술집과 음식점은 문을 닫아야 하고 리프트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스키를 타려면 슬로프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. TV조선 송지욱입니다.